자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도 하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울투자증권영업부의 이성흥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숨고르기하는 양상이었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오늘과 비슷한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참 그동안 코스피도 한 7일, 코스피도 6일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쌓였던 상태였거든요. 부채협상 지연도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저는 이제 어떻게 부채협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특성상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에서 오히려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의 차이 실현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순 매도나 순 매도보다도 순 매수로 또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어떤 다행이다라는 것보다도 방향성을 좀 가지기는 힘들고 그리고 시가청의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종목별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어떤 개별 종목들이 좋은 그런 패턴이 전동적인 패턴이 아니라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시가청이 크고 영향이 좋은 종목들에 의해서 이 시장이 좀 따라가는 경향도 지금 현재는 한 몇 주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더욱더 이제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종목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수에 대한 약세 그러니까 차익이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좀 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익에 대한 그 우려감은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2차전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리나라 대형 업종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과 업종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정,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종이나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의 어떤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선 업종도 지금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철강 업종도 약간 바닥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건설 업종을 한번 봐야 될 시기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건설 업종의 주가가 거의 2년 가까이 맥을 못 쳤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대자복 대출, 금리도 이제 안정화가 돼가는 상태고 그리고 원가율도, 원가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부담이 많아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시세가 좋아지는 업종 대비해서 잡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좀 기다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 건설 업종 안에서 삼성 엔지리어링, 그러니까 EPC, 해외 쪽의 수주가 들리는 엔지리어링과 그리고 PF, 수포조가 낮은 건설 업체, 특히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그런 해외 건설 업체들 외에는 중소형 건설사나 국내 주택 쪽에서의 비중이 있는 건설 업체들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으로 건설 업종 안에서도 국내 주택 비중이 높고 대형주 위주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더욱더 저평가 매력으로 인해서 더 들어가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건설 업종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던 업종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자. 건설주, 이제 거의 바닥은 다 지지될 대로 지지됐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업종, 대형주고 국내 주택 비중이 큰 기업은 GS건설 정도, 우리나라의 자의라는 브랜드, 일의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의 종목은 바로 실리콘2 말씀을 드릴 텐데 주가가 한 2주 전부터 주가가 상승세로 보인 이후에 약간 조정이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반등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 매수 들어가기에도 좀 괜찮을 만한 현재 시점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을 사서 해외에 수출하는 유통적인 업종이 분류되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화장품 업종에 최근에 2주 전부터 주가 상승서를 보여주면서 실리콘2도 같이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실리콘2가 그래도 들어가기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쪽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과 주가적인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실리콘2는 거의 중국향 쪽에서의 매출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 쪽이 거의 26%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쪽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리콘2에 대한 어떤 중국 쪽에서의 리스크 부분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 쪽에서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어떤 소비 경계가 침체되면서 중저가 화장품 쪽에서의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리콘2 충분히 매력 있는 구간으로 좀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타하면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볼까요? 실리콘2. 오늘 지금 현재 5,040, 2.96% 반등을 다시 한번 나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지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들어가기에 좀 무리가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한 10% 정도로 해서 목표 주가를 5,4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5,400원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2 화장품 관련 종목을 내일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중국 쪽에서의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종목들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리콘2는 중국 의존도가 거의 제로인 그런 화장품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이성홍 차장과 내일장 전략도 세워보고 종목 소개도 받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